원산지 관리사 고득점을 위한 현명한 선택 2022 합격자 원산지 관리사 최종 모의고사를 살펴볼까요? 이 책은 HS2022와 FTA 개정 법령을 완벽 반영한 원산지 관리사 1위 시리즈로 책장을 넘기는 부분에는 항균 잉크로 인쇄한 안심 터치존이 있습니다 교재는 342쪽입니다 먼저 모의고사에서는 실제 시험과 흡사한 5회분의 최종 모의고사를 실었고요 정답 및 해설에서는 명쾌한 해설은 물론 알아두기와 관련 법령 박스로 입체적인 오답풀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FTA 한눈의 보기 도표로 FTA 협정의 핵심 사항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관리사를 합격하는 비법 SDLU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세요 김성표, 김용승 교수의 검증된 강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22 합격자 원산지 관리사 최종 모의고사로 확실한 합격 원산지 관리사 최종 모의고사로 확실한 합격을 이루세요 김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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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표